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시홍입니다. 오늘은 하이번 스타일로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머리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머리끈 하나 더 준비해서 이렇게 머리 끼워주시면 돼요. 그대로 반 살짝 나눠줄게요. 나눠서 머리 살짝만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로 위쪽 공간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머리끈 살짝 빼서 당겨주시면 돼요. 양쪽에서 당겨서 그대로 앞쪽으로 끌고 와주시면 되고요. 이제 머리끈 한쪽만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당겨준 상태에서 남은 머리는 비틀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리 층이 많이 지지 않은 머리라면 그대로 최대한 느슨하지 않게 당겨서 반만 빼줄게요. 크기 너무 크지 않게 빼준 다음에 원하시면 실핀으로 더 고정해 주셔도 돼요. 저는 넣고 빼는 방향 잘 보시라고 컬러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머리끈은 여러분들은 좀 비슷한 컬러로 맞춰서 표시나지 않는 걸로 하시면 더 예뻐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